도둑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둑 asmr 오늘은 그냥 잡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에어컨을 꺼더니 너무너무 덥네요 제가 오늘이랑 어제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제 인생에서 운동을 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왜 운동을 해야겠냐 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요즘에 살이 지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체력이 안좋다는걸 느낀게 근데 제가 얼마전에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 환승을 하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막 뛰어서 올라가고 그 환승하는 거리가 조금 멀었는데 그 거리를 막 뛰어서 갔단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도 막 뛰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겨우 탔는데 타자마자 숨이 너무 막 가쁜거에요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조금 뒤에 진짜 너무 어지럽고 속이 안좋고 막 헛구역질 나면서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그래서 도저히 못써있게 써서 앉았는데 진짜 너무 속이 안좋아서 죽을거같은거에요 막 식은땀 줄줄줄 나고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에요 그래서 아 진짜 그렇게 정신없이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내리력이 되가지고 아 내려야겠다 하고 내리는데 저 내리자마자 그 눈앞이 새하해지고 진짜 안보이고 진짜 쓰러질거 같은거에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큰일났다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그 거기 의자에 잠깐 누워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조금 괜찮아져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제가 그때 공복이고 제가 그때 그냥 한 끼도 안먹었을때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복이고 덥고 갑자기 무리를 해서 갑자기 뛰어서 그런게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추측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 죽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밥먹으러 갔거든요 밥먹으러 갔는데도 속이 너무 안좋아서 가자마자 화장실가서 진짜 좀 진정하고 나와서 그러고 나와서 밥먹고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내가 운동을 진짜 하긴 해야겠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러닝머신 40분씩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특기가 작심삼일이라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네요 오늘이 이틀째에요 그리고 제가 그 원래 사브리나의 오사카 모험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그 드라마를 다 봐가지고 뭘 다음으로 뭘 볼까 하다가 구독자분들 구독자분께서 오렌지 지저눕 뉴블랙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 마지막 시즌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현실감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한 명 한 명 다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파이퍼라는 여자인데 사실 주인공보다 저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더 뭔가 애착이 간다 해야 되나 했던 지금 마지막 시즌 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젠이 너무 귀여워요 원래 처음에 초반부에는 그렇게 뭔가 오감인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저는 테이스티가 너무 좋아요 용감하고 의리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시즌3에서 스텔라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스텔라는 진짜 너무 멋있어 뭔가 계속 말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직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4 후반부랑 시즌5가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보통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드라마는 시즌1이 제일 재밌는데 온유블은 저는 시즌4 반에서 시즌5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거의 마지막 시즌1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넷플릭스 재밌는 게 있다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다음에 어떤 거 볼지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생각한 거는 다음에 볼 것 중에 지정생존자를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정생존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빠진 사탕이 있는데 이클립스 사탕에 요즘 빠졌어요 이거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들고 보여드리겠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글게 생긴 사탕인데 이게 4가지 맛이 있거든요 수피아민트 메뽀민트 스트로베리 피치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스트로베리랑 이거 피치를 먹어봤는데 이게 좀 민트향도 나면서 약간 시원한 맛이 조금 나가면서 딸기 맛이랑 목숭아 맛이 들어있는 거여서 되게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집어먹게 되고 밖에 있을 때도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먹게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맛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약간 입안이 시원해지고 상쾌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어 이런 비슷한 사탕 이런 홀스 홀스도 이런 자그마한 통에 담겨있는 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맛있는데 뭔가 이클립스에 저는 손이 더 자주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맨날 먹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다 어디 나갈 때도 맨날 가져가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마트에서는 조금 더 마트에서는 편의점보다 조금 더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마트에는 목숭아 맛은 없고 그 민트맛 두 개랑 복숭아 아니 딸기만 이렇게 세 개만 팔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야식도 안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오돌뼈랑 주먹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매운 거를 아니 제가 매운 거를 진짜 진짜 못 먹거든요 힘 저 친구가 옆바닥이 무슨 유지 냐고 그럴 정도로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어제는 먹고 싶더라고요 오돌뼈랑 주먹밥이 참았죠 1일차부터 먹을 순 없으니까 참았죠 참았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어요 오늘도 오늘은 유튜브 보다가 백정원님이 냉라면 레시피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고 아 나도 만들어먹고싶다 냉라면이면 살이 덜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면이랑 수프랑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간장 설탕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살이 덜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민중이에요 오늘 먹을지 말지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었거든요 시리얼만 먹었는데 시리얼이랑 불에 그 발포 비타민 넣어서 먹은 게 전부여가지고 고민중이에요 먹을까 말까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안 먹어서 빼는 거는 먹자마자 먹자마자 다시 바로 쪄 버려가지고 그거는 진짜 얼마 안 가는 코너를 느꼈어요 거의 뭐 하루 이틀이면 다시 돌아오는 거 같던데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여가지고 운동 너무 젊네요 지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근데 저는 이제 먹방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때 어떻게 먹방을 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먹방을 보면 좀 대리만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먹방 저는 한참 이제 살 빼려고 한 2주 정도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쯔양님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거든요 워낙에 진짜 잘 되시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다이어트할 때 먹방을 보냐고 그러더라고요 더 먹고 싶지 않냐면서 재채기가 나을 거 같아 근데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같기도 해요 전 지금 먹방 보면은 너무 먹고 싶은 거 같기도 그래서 지금 먹방을 보면 더 배고파질 거 같기도 해서 아무래도 오늘 냉라면을 먹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백정환님이 올려주신 레시피는 콩나물이랑 양파랑 같이 삶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면이랑 브레이크만 넣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각이 얼마 남지 않아 다다음주에 복각이에요 복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 심정은 그냥 아 또 시작되는구나 만약에 휴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휴학하기 전에 휴학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거나 말을 들었을 때 휴학을 하고나서 다기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휴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년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저는 굳이 뭐 1년을 정말 빡빡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목학하면 목학을 핑계되지 않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어제 시작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또 야식을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야식도 줄이고 다이어트 성공해서 놀아오도록 할게요 이 집이 아 그리고 이제 다다음주면 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솔직히 이 집이 영상 찍기엔 굉장히 적합한 집이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해요 일단 바로 앞이 도로여가지고 차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고 그리고 그리고 따로 뭔가 방이 없다보니까 영상을 찍기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아마 이사갈 집은 소음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수분 보충을 꼭 해주시고 너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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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